으 1주 잘 지내셨나요 저 이번 주 잘 지냈구요 오늘 오늘은 이제 창원 시내버스도 이제 거의 마무리 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소개되는 것도 얼마 남아서 이제 마저 소개되어 이렇게 가면 익혔습니다 이번에 속에는 이 버스 번호는 이빙 10번 때 하고 270번 이렇게 되기 되구요 이빙 10번 소개되는 유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마산에서 수정하고 이제 소개를 왔다갔다 하는 이제 지선 버스 중에 하나구요 수정에 출발해서 이제 속까지 왔다 갔다는 지선 노선이 하나구요 이제 이 노선 같은 경우 이제 수정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좀 많이 예 이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갈 때는 합정도 가는데 하소개 등에서 나올 때는 이제 창원 쪽으로 해서 그 신 팔용도 쪽으로 해서 이제 가는 차량이구요 이 반대 차량이 하나 있죠 이빙 10번에 반대 차량 그 다음 버스 이빙 10번 이죠 이웃 10번 같은 경우 이제 융 10번에 반대 차량 인데요 울렁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속에 점점까지 가는 실을 지점 버스 중에 하나고 마산에서 그리고 이 노선 같은 경우 이제 갈 때는 예 양 독도 파타워 메이셔 라고 이제 그 양 독도 인가요 이제 그 쭉 하는 차량 인데 양도 좀 해 양 덕 동쪽을 해서 이제 한명 병원 좀 지나 파용 정원을 해서 이제 속에 르 갖다가 이제 나올 때는 합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갈 때는 이빙 10번 내려올 땐 임시 1번 야구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이빙 10번 같은 이빙 10번 같은 경우 그 반대다 보니까 이빙 10번 하고 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예 이제 같은 노선이죠 말 그대로 이제 70번 하고 이제 71번 야 똑같아 보시면 되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빙 10번 이빙 10번 양 같다고 보시면 되죠 되구요 그 다음 버스인 맥 10번 같은 경우 올해 중점 아 이제 수준은 데에게 중간에 이제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풍경 자체가 원래는 이제 추정에서 출발하는 거였는데 수정해서 이어 수정에서 해도 소개 까지 왔다 갔다 이빙 10번 양 똑같은 거였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제 독도 4 4 그 차 오지 거기서 출발해서 속에 종점으로 가야 소개 소개 동원 가는 차량 이에요 그 고기는 제가 아기는 소개 동원 그 왕 좁다 보니까 카 근데 정류장 자체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서 버스 들어온 데 타야 되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소개 동원 딱 들어가다 보면은 차량 자체가 이제 좀 좁아요 거기가 워낙 좁아 가지고 차 한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양쪽에 노선이 없어요 예 그만큼 너무 이제 좋아 가지고 양쪽에 너무 좁아 가지고 그만큼 인제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것도 전자치 거기 자체가 차가 한대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되었죠 어 쫓다 보니까 도로가 에 그만큼 드라이도 좀 까다 놓고 그 들을 까다 놓고 좀 힘든 도저 운전 하시는 분도 예 우체 동료 하시는 분도 그쪽엔 더욱 쪼까 정도의 도로 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스 2b 13번 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역시 이제 20번 하고 같은 방향에서 이제 출발한 수정 에서 출발해서 소개를 또 왔다 갔다 하는 노선 중에 하나구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삼목도로 가는 무슨 중에 하나구요 이제 나중에 올라가긴 한데 어쨌든 삼목도로 가긴 가 가죠 성고 입고 가는 우선 중에 하나구요 거의 일반 우선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 자체가 좀 지대가 좀 높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에요 제 소개할 때 제가 소개해드린 곳이 이제 그 바삼목도 있는데 그 23번 하고 105번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 거기가 그만큼 이제 좀 지대도 놓고 좀 에 도로는 크죠 괜찮죠 어쨌든 간 자체가 워낙 좋아 가지고 예 좀 여름 되면 그 올라갔다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 인제 25번이 있는데요 이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순한 버스 용으로 만들어 순한 버스에요 말 그대로 순한 버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노선 자체가 뭐 이제 목적지가 좀 다르죠 그냥 이제 월낙 아파트에서 왔다갔다 월낙 아파트에서 마산역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월낙 아파트 말 그대로 순한 노선이죠 여기 옆에 있는 266번이랑 같은 순한 노선이구요 네 아무래도 같은 순한 노선이다 보니까 265번 제가 타 본 적은 있어서 아매요 그때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저 혼자 탔다가 이제 그때 에 그 갔다가 중간에 어떤 분이 다 제가 딱 두번에서 타고 딱 저하고 이제 딱 그분하고 두명이 탔을 때 네 그런 버스 같아요 이메기 6번 아직 안타고 절차 없게 모르겠지만요 예 이메기 6번도 마찬가지로 이메기 5번에 순화하는 버스 만들어진 노선이죠 순한 버스죠 말 그대로 같은 순한 버스구요 그 말 그대로 이메기 5번 하고 왔다갔다 뭐 어쨌든 순한 버스로 만들어진 거야 이제 목적지를 간다기 보다는 뭐 어디인데 목적지를 간다기 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노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70번 같은 경우 이 버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 버스도 이제 순한 버스예요 말 그대로 합성 동 무화가 아파트 이제 왔다갔다 하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합성동에서 이제 왔다갔다 하는 소개동도 이제 가는 버스 소개동 쪽으로 가는 버스긴 하죠 어쨌든 소개동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소개동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그 비슷한 부분이 합성동 쪽에 왔다갔다 이것도 순한 버스예요 그러니까 265번, 266번, 270번은 그냥 그냥 이제 이런 지선 노선들하고 다르고 그냥 일반적인 순한 버스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마산에 있는 순한 노선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워낙 네 265번, 276번 다 순한 노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순한 노선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인 순한 노선이죠 잠깐만요 근데 저도 아직 이제 다 타본 건 아니다 보니까 순한 노선 중에선 유일하게 얘만 타봐서 저도 이제 아니 얘네들은 잘 몰라요 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예 목적지가 아닌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타는 거 같아요 오늘 이제 버스 영상 소개해 드린 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바로바로 질문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세요 내일, 내일 주말인데 잘 보내세요 그럼 빠이 안녕히가세요 안녕히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